류아라, 만약에 우리도 영어처럼 헤어지게 된다면 넌 어쩔 거야? 넌 내 태양인데 태양이 없어져봐. 내가 어떻게 살겠냐? 걱정마. 죽는 날까지 네 입에 나부터 있을게. 넌 내 태양인데 태양이 없어져봐. 내가 어떻게 살겠냐? 걱정마. 죽는 날까지 우리 옆에 닿붙어 있을게. 왜 하필이 위원이나 택이시는 건지? 조심해. 걱정마. 한대가 지켜줄게. 그만 안 둬. 그만 더 죽고. 나 왜 죽는 거야.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건가? 정말?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은 이유가 뭐냐고. 날 미치게 놀고 그래. 내 손준, 제 우계왕이 될 거였어. 이는 거 맞지 않는다, 류아라. 오늘 같은 비극이 되풀이던 일이죠. 당신이 죽인 거지. 양지를 무너뜨리려고 했어. 너희를 제왕으로 만들어. 그게 내가 잘해서 어떡한 이유야. 류아라, 보고 있지? 류아라, 보고 있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